어구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하나 합시다 아 이게 자꾸 빡센거만 걸리지? 비켜줄게 하고싶은데? 아니 내가 다 할거야 어차피 아 뭘 니가 다해 나미한테 개 처맞고 그냥 뒤에 짜져있을거 같은데 내가 견제 다한다 CS만 먹어 알았어 CS 먹을게 뭐야 딱 치척 터뜨려주고 W로 만화수납할지 다 싸움과 동시에 나미 W는 절대 안걸려주는 아주 야비한 플레인 만화수납할지 나오자마자 W 던져주면서 한 대 때려주고 쭉쭉 터진거 같다가 강력하고 빠른 라인 푸시 바로 2레벨때 바로 킬각 잡아주죠 바로 킬각 잡아주고 그리고 만화수납할지 돌자마자 바로 W 날려주죠 바로 바로 치눅 터주면서 만화수납할지 쌓여지고 그럼 만화수납할지가 지금 몇개가 쌓였냐 아 벌써 100 벌써 100이에요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래서 만화수납할지 천천히 천천히 말해봐 뭐라고? 뭐가 맞네 뭐가 맞다고? 아 그냥 아무거야 신발가 신발가지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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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가 늦게 말했잖아 이러면서 슬금슬금 들어가는거지 인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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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오바 아니야 아 뭐해 어디 이거? 야 니시났어 연기해 바보 연기 늘 하던대로 하던대로 해! 너모티나 너모티나 하던대로 해 그렇지 역시 너야 이런 연기에 있었던 역시 니가 알아주는구나 다 모았다 야 너희 자꾸 집가냐? 아 이거 그냥 연기하는거지 아 혼자서 연기하고 있는거였구나 모았다 모았다 얘 얘 5인데? 레벨? 뭐야 니코였잖아? 뭐야 니코잖아 아 이걸 이렇게 속는다고? 아 니 레벨 5레벨 니가 아 레벨 5레벨 니가 아 레벨 5길래 때렸더니 니코네? 그냥 갱하쓸때만 나오고 진짜 소심하게 한다 아 진짜 소심하게 한다 니네 진짜 찌찔하다 진짜 진짜 이즈남이 라인전 센거 같고 트위치 잔나 후반 교합한테 갱하쓸때만 나오고 갱하누만 안나오고 진짜 찌찔하게 한다 진짜로 아이고 더이상은 아 좀 들어가지 아이고 와 주결이가 뭐라한다고 뭐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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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된다 아 나 힐 눌렀는데 아아아아 아 여기 세 이즈리얼 그리고 아니 여기 앞에 트위치 이러니까 안하지 아무도 먼저 들어가서 선빵 때렸는데 군도 피했는데 지는게 어딨어 이런 노 챔피언 이러니까 아무도 안하지 이즈리얼한테 져 뭐야 리신 딜은 왜저래 나는 나미 때려도 안달던데 트위치와 코그모가 향로메타 때 라이옷이 그냥 병신만던거 같애 후반에는 확실히 셀거야 그래도 그가 온다 아 저거 남이다 아 그거다 그거 그만갓 이런걸 누가 허가 확실히 이게 배타에 안맞네 타워 밀기도 힘들어 라인존도 꾸려 잔나랑 무조건 써야돼 나이스아 하지만 킬 먹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배주가 가본적있네 아니? 비행기도 배도 타본적 없는데 너 배타본적 있잖아 배? 언제? 로스트아크 엉덩임드 실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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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허헤하하 아 씨발 야 잠깐만 이거 안 아 아깝다 니가 안죽었으면은 아 내가 골쿨 구간에서 쩔쩔 맨다고? 니가 트위치 해봐 이씨새끼야 트위치가 원래 3코부터인 챔피언이라 태각 찍어도 소용없어 나 펴야돼서 얘들아 니네가 백업 오르던지 아님 내가 죽던지 내겠지 절대로 피할거야 플래시로 이게 죽네 잡힌 잡았다 엎어졌네 나는 30대를 때려야되는데 쟤는 한번 팍 찍으니까 죽네 참 탑을 살짝 봐줄 수 있겠니? 아하핰 나 진짜 카밀 저 시발사기 챔피언 진짜 노궁노궁노궁노궁 아으 나이스 좋아 앙 딱기다려 롤맨님 딱기다리라고 내가 트위치가 뭔지 보여줄라니까 아직 시작은 안됐지만 3코부터 시작이야 뭐같아 뭐같아 와우 하 뭐해 무조건 우르곶이 먹는거잖아 이러면 킬을 무조건 우르곶네 나 90초 남이 아닐거같은 스킬쓰지 않느니 무조건 우르네 무조건 우르네 무조건 안되나 이거 으아 다죽여 아 아 씨발 이걸? 이걸 이렇게 들어온다고? 이건 다 잡자 나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비밀 써네 이게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피해 야야야야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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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궁이 벌써 돌아? 뭐? 3코어 나면 끝난다고 내가 했어 안했어 기본적으로 스킬이 존나 사기기 때문에 템만 뜨면 한번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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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침착이라 궁 돌았는데? 궁 5초? 아 이거 이거 기다려 기다려 1 0 아 저거 니꺼야 니꺼야 야 저게 안 좋네 아 ㅅㅂ 이지를 이지를 비전탄거에 맞았네 그거를 야 침착 트위치 존나 좋은데 나 궁 또 돌았다니까? 아 쿨감텐도 안가는데 궁이 또 돌았다고 말이 안되는데? 아니 지금 말이 안되는데 내가 그럼 너한테 왜 얘기하겠냐고 아 그럼 키포인트 두세개만 싸우면 바로 도는거야? 그래 아 침착 존나 사근데? 나 지금 궁 몇번쓴거야 살아가지고 네번썼잖아 그니까 말이 되냐고 이 맛에 침착쓰는거지 이건 그냥 믿고 보는 후반이네 에 초반엔 쓰레기인데 내가 말했잖아 계속 내가 누차 말했잖아 초반엔 진짜 좋다고 대박 조금만 버티면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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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쌓는게 궁가 20초 남았다니깐? 아니 첨 나와봐 아 설명좀 해봐 아니 치위네 그냥 어? 어? 쓸데...